자, 데이 3 아마 뭐 오늘 다 한 번에 못하죠? 지난번에 이제 그 중간에 끝나가지고 나중에 주말쯤에 아마 뒷부분에 좀 어려운 거를 남겨뒀어 사실은 개수 세기가, 아 장난 아니거든? 개수 세기가 지수로가 함수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주말쯤에 한번 설명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 앞에 있는 부분 몇 가지 문제 풀이를 좀 진행할게 자, 일단은 뭐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자, 데이 3의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은 수에 대해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fx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로그 x의 소수 부분이다 문장으로서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그놈의 정수 부분을 제거한 소수 부분을 구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 그럼 먼저 소수 부분을 구하기 위해선 니네한테 필요한 게 바로 보면 정수 부분을 먼저 구해야 돼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이 과연 얼마일 것이냐 미치시면 로그해 그럼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0보다 작은 경우들은 내가 여기다 집어넣어 봐야 어차피 정수 부분이 안 생기니까 그럼 정수 부분이 1이지 그래서 로그 x가 바로 내가 원하는 소수 부분이 그냥 그대로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x의 값이 만약에 1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이제 집어넣으면 정수 부분 1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1을 빼야지만 소수 부분이 된단 말이지 그럼 로그 x에서 1을 뺀 소 로그 x의 마이너스 3 x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니네가 그려야 되는 함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러한 맥락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알겠지만 이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00이면 100배로 우리가 그릴 수가 없으니까 왜곡돼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1부터 시작해서 10이 될 때까지는 로그 x의 그래프가 그냥 쭉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고 여기 1이라고 치자 그냥 알겠지? 이게 그려진다고 근데 10을 집어넣는 순간 이 값이 1이 되면서 소수 부분은 다시 0이 돼버리고 그 다음 100을 집어넣기 전까지 다시 계속 어떻게 소수분이 쭉 증가를 하다가 딱 100을 집어넣는 순간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자 그러면 얘하고 누구하고 y는 2-n분의 x라고 하는 n가스에 관계없이 항상 0,2를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얘를 지나는 기울기보다는 기울기가 커야겠고 얘를 지나는 기울기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져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얘는 x값이 10 증가한 동안 값이 두 개만큼 감소했으니까 이 친구의 길기는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얘는 x값이 10 증가한 동안 y값이 하나밖에 감소를 안 했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고 그래서 나의 기울기가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얘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n분의 1이거든 양변의 역수를 하고 부동의 방향을 바꿔주면 n값은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든 얘를 만족하는 건 5개 5,6,7,8,9 5개가 존재하게 된다 이게 이제 3번에 4번 문제였습니다 정의역을 한 1000까지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두 점이 아니라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숫자가 너무 크냐 그럼 밑에다가 밑을 한 2나 3 같은 거 좀 집어넣어서 해주면 숫자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또 생각할 수 있겠고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이었어 넘어가서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두 가지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할 건데 먼저 한 함수는 알겠지만 0,1을 지나는 가장 기본적인 지수 함수 y는 2의 x승이란 그래프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친구는 대칭이동을 좀 한 것 같아 자 이거 뒤에 있는 이 지수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겠니? 어떤 함수냐면 y는 4의 x백이 2인데 여기 마이너스 들어갔기 때문에 야 봐 나 형아 평행이동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대칭이동도 좀 이따 생각을 해봐 원래는 y는 4의 x승이란 그래프를 양변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게 넘어온 거거든 그럼 x축의 대칭이동을 해주고 대칭이동이 먼저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원래는 0,1을 지나는 진가함수였던 놈이 다시 한번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게 넘어온 거야 x축의 대칭이동을 해주시고 이렇게 걔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라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1,2만큼 평행이동한 y축 방으로는 평행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근선은 바뀌지 않고요 그럼 이제 2,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는 이런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들 그런데 얘가 어쩌라고 이 두 개의 그래프와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a하고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oa의 길이하고 ob의 길이가 서로 같다면 과연 이 도형의 넓이가 과연 얼마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자표를 내가 k,2의 k승 그럼 이 점의 자표는 k, 마이너스 4의 k-2승 그럼 이제 이 점의 자표가 지금 현재 0,1이기 때문에 그럼 사실은 얘랑 얘랑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좀 빡세지 않을까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면 여기서 꼬소바를 딱 내리게 되면 얘를 수직 이등분 하게 되잖아 그제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두 점의 y자표 차이인 2의 k승 빼기 1과 그 다음 얘하고 얘의 차이 2점의 y자표 1과 2점의 y자표 차이 그럼 1에서 얘를 빼니까 다시 더하기 4의 k-2가 될텐데 자 이 둘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면 k가서 구할 수 있는거지 그럼 이제 4의 마이너스 2승인 16분의 1이 들어가고 4의 k승 널로와 그럼 마이너스 2의 k승에 숫자 넘으면 더하기 2는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의 k승을 t라고 치환하고 양변에 16을 곱해주면 t제곱 빼기 16t에 더하기 16 곱했으니까 32는 0 그럼 이게 뭐지? 뭐하고 뭐의 곱이지? 뭐하고 뭐의 곱일까? 누구야? 84? 아닌데 12하고 누구지? 나 뭐 잘못 계산했어? 16 곱하고 계산했는데 자 인수분은 안 되니? 뭐하고 뭘로 아예 안 돼? 그럼 내가 10을 잘못 세웠나 2의 k승에서 1을 뺐고요 1에서 1을 뺐고요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박공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이 도형의 넓이니까 k가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양변에 이제 4의 k승 곱해서 4의 마이너스 16 곱해 16 곱해 인수분은 안 돼? 뭐지? 5가 원점이 어디가 어디가? 아 지금 아 미안합니다 5a의 길이가 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같다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 이 점이 아니라 자 각각의 점이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기 때문에 아 왜 이런 실책을 자 볼게 자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떨어진 거리하고 얘하고 얘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점의 자표가 이게 내가 그림을 좀 못 그렸다 그지 그 그림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놈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려면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절대값이 같아겠네 되겠냐? 방금 했던 건 똑같은 거 원리죠? 그럼 2의 k승하고 이놈의 절대값인 4의 k-2승 같다 그럼 2의 k승하고 그럼 2의 2k-4가 같으니까 넘어가는 k값이 4 그 얘기는 이 점의 자표가 4,16이고 여기가 16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6 그게 32 30이 곱하니까 64가 넓이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12번 문제였습니다 자 14번 문제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었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나봐 야 봐봐 지금 a,b,c,d 연결하면 그냥 사다리꼴이지 근데 c,d라는 직선이 원점에 좀 더 가까워지면 정사각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제? 자 그럼 그러기 위한 조건은 과연 무엇이냐?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여기 봐봐 이거는 내가 볼 때 니네가 이거 지금 이 지수함수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차라리 지수함수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한번 얘기해볼까? 여기 봐봐 얘들아 지금 이미 여기에 1,0과 0,1이 주어져 있지 그럼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지 말고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나머지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함수를 생각하지 말고 함수랑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 문제 야 봐봐 내가 지금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일지 잘 모르겠냐? 2,1이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1,2겠지? 그럼 얘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의 식은 어떻게 되죠? x좌표하고 y좌표 합이 3인 놈을 모아놓은 거니까 x 더하기 y는 3이 되게 되고 그럼 y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함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로그함수하고 이 문제는 그냥 얘가 1,0이고 0,1이다라는 것만 제공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관이 없는 문제가 돼버린 거죠 k값은 얼마가 된다? 3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하시겠네 된 거야? 괜히 지수함수하고 같이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냥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금만 따져주면 전혀 어려울 일이 아니었죠 자 15번 문제도 한번 바로 볼게요 자 15번 자 y는 a의 x승과 얘 이거 둘이 서로 역함수에 관계 있는데 그래서 이 교점은 분명히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 y는 x란 위에서 점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 지금 그림에 나와있는 두 개의 사각형이 서로 무슨 도형? 합동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그걸 이용해서 a 것을 지금부터 계산해보고 싶은 거야 자 봐봐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너랑 너랑 만난다면 y는 x 위에서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 두 사각형이 서로 합동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 그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 k,k 라고 한다면 두 번째 교점의 좌표를 뭐라고 잡을 수 있냐면 2k,2k 라고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니? 그 사각형이 합동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놈을 지수함수에 넣을까? 로그함수에 넣을까? 지수함수에 넣을까요? 로그함수에 넣을까요? 지수해놨겠지? 선생님 k가 나왔어요 k를 넣었더니 2k가 나왔어요 몰렀더니 2k를 집어넣더니 그럼 얘를 가지고 a하고 k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야?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화된다고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사각형이 서로 합동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좌표로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k,k 2k,2k 그럼 이제 계산해주면 되거든 그럼 얘를 얘로 나눠 2 되냐? 얘를 얘로 나눠 그럼 a의 k 승 되니? 그럼 a의 k 승이 2네? 그럼 얘가 2네? k가 2네? 그러면 a의 제곱이 2네? 그럼 a 것은 루트 2네? 정답은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너무 허무해? 그냥 연립방정식 푼 건데 뭐 나눠서 2는 lk선 lk가 2야? 얘가 2니까 k는 2 2 넣으면 2의 제곱이 그래서 e는 루트 2다 단순하게 해결이 되네요 이게 15번 문제였네요 자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숙제가 몇 번 까졌다고? 16번 까졌어? 그럼 일단 여기까지 뭐 끊고 갈게 1 2 3 2 2 3 2 3 4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